아 유기완 수정 수진 빨리 해주세요 김종훈씨하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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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 몇개월 됐지 10개월 됐지 몇개월 됐지 잘생겼네요 6개월 네 10개월 10개월 다 됐을거에요 12월 22일생이다 12월 22일생 다연 다연 흰삼석 다연 도랑 우수상 도랑 강산 진이석 강산 진이석 강산 도랑 도랑 가세요 몇번이에요 156번 아 한두 나중에 줄테니 잠깐 스톱 스톱 요 뒤에가 돌릴거니깐 이리로와요. 이쪽으로 오세요. 핸드폰 나중에 좀 하고 이 행사에 와서 핸드폰도 문제야. 자기 쓸준도 모르고 핸드폰만 하고 있으면 와도 이따 할지도 하고 해. 자 여기는 6개월에서 12개월에서 6연수수입니다. 제일 아니 그러니까 한번 가세요. 시작 쭉 갔다가 저까지 저 꽃으로 가세요. 지금 앞에 분이 하는대로 하시면 됩니다. 자 들어오세요. 이쯤 한번만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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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, 들어오세요. 저 이쪽에서 찍으면 방해가 안될거에요. 목소리 설명하는걸 담아주려고 갔는데, 뒤에도 다같이 오니까 다른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끼게 하세요. 시점은 심사위원 관점에서 찍을 수 있는데, 사실은 아까 설명하는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. 지금은 우리 목목이 삼촌이 내용을 설명해주신거에요? 조금 부담을 느끼는것 같아서, 그래서 빠져있는게 맞는것 같아요. 심사위원들마다 성격이 나네요. 성격은 덜덜해가지고, 꼬리만이래. 꼬리하면 저는 못쓰고. 평소에 잘 들어요. 그죠? 근데 여 나오면은 쫄아가지가 아닌데. 진도께는 좀 예민한 견종이라서, 말하는것도 좀 예민한 분들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. 사진찍으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그럴 수가 있어요. 움직임, 목소리, 소리... 그런거 다 감안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. 앙 Lacombs 같아 그 좋은가 불가서 끊어주시지요. значит, 다음엔 우리 몸이 으ated Бог 없을 텐데, 이 망 저게는 강아지가 맞아요 장보로 폭포 아니면 장보로 돌아보세요 조금 나와주세요 장보로 돌아보세요 장보로 돌아보세요 장보로 돌아보세요 장보로 돌아보세요 백색사는 맨 끝에 계신 분 맨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한번씩 이제는 채점에 들어갑니다 맨 앞에 세울 때 잘 하셔야 됩니다 맨 뒤에 분 맨 앞에 가세요 맨 뒤에 분 맨 앞에 가세요 맨 뒤에 분 맨 앞에 서서는 천천히 뒤에서는 빨리 가는 겁니다 자 맨 뒤에 분 한 번째로 가세요 이럴 때는 빨리 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자기 자리에 가셔도 맨 뒤에 분 맨 뒤에 분 맨 뒤에 분 맨 앞에 한 번 더 서보세요 맨 뒤에 분 맨 뒤에 분 맨 앞에 한 번 더 서보세요 방해는 안 하고 지금 하니까 아 제가 잘해서 좋은 상을 받고 갈 수 있게끔 최대한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잘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핸들맨이 중요하잖아요 촬영도 사실은 개를 알아야 핸들링을 알아야 그렇죠 눈을 알아야 차량 가능해 석차도 맡길 수 있으니깐 자, 천천히 소음 맞춰봐라,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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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금 뭐 해와야 합니까 그지? 엥? 두 분은 잠깐 이로 들어와주세요 두 분은 잠깐만 두 분 세우고 오세요 자 됐어요 돌아보시게 돌아보세요 아 꼭 보람은 돌아보세요 알려보세요 아 알려보세요 으 그러고 서 계시고 그 다음 2번 졸여 오세요 으 으 어쩜 artifacts 으 saber 보다 아 forgх category 어 으 е 요런 걸 보게 해서 아 쓰세요 거예요 으 으 일어났습니다. 천천히. 앞으로 가보세요. 두 분 제 분 앞으로 가보세요. 아, 하노? 나 붙습니다.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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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바퀴만 속포로 한번 돌아보세요 김종문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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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종문씨